주주님께 드리는 글 해갖고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최근 공매도 재개 이후 당사 및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공매도 거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공매도 집중 현상에 대한 주주분들의 여러 어려움과 걱정을 충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당사 주식에 대한 이상거래, 불법적인 거래 등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이상징후 발생 시에는 회사도 적법한 절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부회장 기우성 저는 이렇게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부회장님께서 주주님께 드리는 글 이렇게 올려주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주주님께 드리는 글 하나가 무슨 큰 영향을 끼치겠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지금 5월 3일 날 공매도 제기되고 어제만 해도 셀트리온의 거래량 20% 이상이 공매도 수량이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공매도의 피해 이런 거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급한 마음만 조금 내려놓고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면 당연히 증권계좌 어플 열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찍히면 우리의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긍정적인 회로만 돌리라는 얘기도 안 해요. 회사의 실적 발표 보고 분기별로 3개월마다 성적표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부회장님 이름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만 아쉬운 건 제가 라방 하기 전에도 IR 부서에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잘 안 돼요. 그런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긍정적인 면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